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 이제 드디어 도형의 방정식, 정과 좌표다. 그쵸? 정과 좌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학교 때 배웠던 유클리드 기약을요. 좌표로 옮겨서, 좌표로 옮겨서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요. 점, 선, 그 다음에 면 이런 도형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평면상에서 놀거니까 점과 선에 관련된 이야기를요. 점과 선을 평면에서 얼마든지 놀 수 있게 할 수 있잖아. 놀게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칠판같은 평면상에서 이제 좌표 하나 부여하는 것. X축, Y축. 보통 X축, Y축 많이 쓰죠? 이렇게 원점, X축, Y축. 이러한 좌표 평면 기준을 원점으로 해서요. 어떤 점이든 간에 이렇게 좌표를 부여할 수가 있잖아. 그쵸? 1, 4, 5면, 2, 4면, 3, 4면, 4, 4면 다 알겠고 좌표를 부여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런 선들, 이러한 직선이든 또는 어떤 이런 곡선, 원 곡선 중에서 원을 가장 많이 배울 텐데. 그쵸? 이러한 2차 5선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4, 5선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가지고 놀아보자 이거야. 그래? 놀아보자. 그래서 좌표가 일단 이번 단어 내용이 점과 좌표인데 점과 좌표인데 이제 점은요. 그냥 점이 아니라 그냥 점이 아니라 좌표 위에서 뛰노는 점이니까. 그쵸? 이 좌표는 뭡니까? 위치 알겠어요. 점과 좌표에서. 좌표는 곧 위치 알겠냐? 누굴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위치에 관한 정보를 주겠다. 이거죠. 그쵸? 똑같은 점이 아니라, 이 점이 똑같은 점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다면, 점은 곧 위치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관한 정보를 준다. 이거지. 줬을 때, 저 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늘 그렇듯이. 점은 동점, 움직이는 점이 있고요. 정점, 정해진 점이 있어요. 그쵸? 자, 점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동점과 정점. 그래서요.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번 강의에서는 정점이건 동점이건, 동점이건 정점이건, 식세 오는 건 똑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점이죠. 하여튼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니들이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또는요. 이제 공부하면서 늘 써야 할 게 바로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쵸? 뭐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쵸? 이번 강의는 정과 저표 중에 항상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점은 곧 위치다. 동점이건 정점이건 상관없어. 점이기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내용 바로 뭡니까? 이번 강의의 내용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걸 일단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쵸? 거리. 일단은요. 정점으로 설명하도록 하죠. 정점으로. 그쵸? 정점으로 설명할게. 나중에 식세 올 때 동점에도 상관이 없다. 그쵸? 상관없어. 일단 정점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점이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잖아. 그쵸?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수직선 상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적이 있으니까 자 일단 수직선 상에서요. 1차원 상에서 수직선 상에서의 이해하기를 먼저 합시다.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요. 그쵸? 자 수직선이 있어서요. X 수직선. 두 점 선생님이요. 이 점을 A점 B점이라고 할게. A점은 X1 B점을 X2라고 할까요? 됐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에요. 거리. 그렇죠? 거리. 이 거리가 얼마냐 이 거리에요. 뒤라고 할까요? 자 이건 뭐 미리 얘기하는데 앞으로 수학에서 거리는요. 별 말이 없으면 무조건 최단 거리야. 수학에서 거리는 별 말이 없으면 무조건 최단 거리야. 그렇죠? 최단 거리. 그렇죠? 최단 거리. 이 거리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 거리. 수학에서 거리는 뭐다? 최단 거리다. 그렇지? 따라서 이 거리는요. 쉽죠? 어떻게? 우리 수직선 상에서는 더 큰 좌표에서요. 작은 좌표를 빼주면 되잖아요. 수직선은 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좌표도 하나만 표현되면 돼요. 뭐 이렇게 쓰니까 문자가 쓰니까 싫어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쉽게요. 3이고 2가 있어. 1이 있어요. 1이 얼마야? 2잖아. 이거 길이 2인 거 어떻게 알았어? 3에서 1 뺀 거지. 3에서 1 빼면 2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주면 거리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줘놓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이 수직선이 없다면 X2하고 X1 누가 더 큰 줄 모른다면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3이었어. 1이었어. 이 거리가 2인 걸. 당연히 3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빼면 2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누가 더 큰 줄 몰라. 지금처럼 X1, X2. 누가 더 큰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대출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3 빼기 1이어도 절대값 씌우면 거리가 2인 거고. 1 빼기 3이어도 절대값 씌우면 거리가 어차피 마이너스 2지만 절대값 씌웠으니까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좌표에 차다. 차.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다. 이렇게 끝. 여기가 이해됐지? 됐어요? 두 번째로 좌표 평면상이에요.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좌표를 한번 갖고 봅시다. 좌표를요. X축, Y축 갖고 와서요.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자, 일단 A점, B점이 있는데 설명하기 전에 이 원리는요. 이 원리는 이들이 이미 다 배웠어. 중3 때 피타고라스라고 배웠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요. 그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알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돼.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이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거리, 그렇죠? 됐냐? 근데요. 좌표를 어떻게 쓸까요? 이제 좌표 평면이니까 순서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X1, Y1 X2, Y2라고 할 때 알겠죠? 되냐? 여기까지. X1, Y1 X2, Y2 콤마다 콤마 자, 이래서 있을 때 이때 이 거리는 이런 거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 알겠냐? 돌아가는 거리가 안 돼. 왜요? 최단 거리니까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길이는요. 항상 이렇게 잡을 수 있겠어요? 피타고라스 직각선각형.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X1이죠? 이게 뭐야? X2잖아. 따라서 이 거리가 얼마니? 이 거리는요. 떠들어봐.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지금은 X2가 X3보다 더 크다고 보여지지만 나중에 그냥 그림 없이 또는 설명 없이 나와 있다면요.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절대값 씌워줘야겠어요. 그렇죠? 절대값. 다음 여기 있던 이 길이는 얼마요? 이 길이 이 길이는요. 당연히 이 좌표가 지금 Y1이고요. 이 좌표가 Y2잖아. 따라서 이 길이는요. 지금 눈으로 볼 때에는 Y2, 마이너스 Y1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적군지 모른다고 할 땐 절대값 씌워야지만이 이 거리를 나타낸다. 됐어. 이게 지금 뭐야? 저 수직선 상에 있던 내용을요. X좌표, Y좌표면 따로따로 따로따로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끝났네요. 우리가 찾는 두 점 세 거리 D입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이거의 제곱은 항상 이거의 제곱은 항상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지. 그치? 따라서 D 제곱은 자, 이거의 제곱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이렇게 돼요. 얘 같죠? 그런데 어차피 절대값도 양수인데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잖아. 절대값 양수인데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는 상태에서요. D 한 다음에 제곱을 뿔마 루트시어 넘기는데 D는 거리니까 거리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는 지워버리고 루트에 이건 어떻게? 엑투마 애관의 완전제곱 더하기 와투마 와완의 완전제곱 익혀야 할 공식입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두 점 사이의 거리고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거리고식이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 번 루트에 루트에 X 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이의 제곱 다시 한 번 뭐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요. 루트에 X 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이의 제곱 알겠냐? 어? 뭘 떠올려? 그냥 외우지 말고 피타고라스 떠올려. 자 이거의 제곱은 항상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알겠냐? 근데 이거의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D값을 알고 싶으니까 뿔마 루트인데 그냥 루트만 넘기면 되는 거야. 됐어? 별론 거리는요. 루트에 X 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이 다시 한 번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요.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읽달라. 그렇죠? 연습 별거 없어요. 3,5가 있고요. 하나 한번 보여줄게요. 7,10이 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는 루트에 X2 마이너스 X1 4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은 5의 제곱 해서요. 16, 25 얼마일까? 루트 얼마일까? 40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해 갔어요?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요. 공식 무조건 암기합니다. 수시선 상위에서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고 받아들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피타고라스 용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에 X2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2의 차이의 제곱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